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 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 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녀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억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야마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야마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열새바 광해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권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소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광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당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대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쯤이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열세바라 이름하였다라. 그들이 부열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론 따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열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예오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난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불신과 믿음 사이를 오가며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얻는 등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행하려던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상세기 21장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과 2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그 때도 그 시기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주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사라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사라는 오랜 시간 동안의 눈물로 또 아픔으로 그 시간을 보냈지만 사라에게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이 말씀의 약속의 성취에 통해서 웃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울게 된 이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하갈입니다. 이삭이 자라면서 이스마일이 이삭을 놀리게 되고 이를 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일을 내쫓으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근심하고 또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신은 바로 이삭이고 하갈과 이스마일을 내보내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마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받고 또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심지 않았습니다. 11절에도 매우 근심하니 라고 되어 있고 14절에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착잡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일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16장에서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못 이겨서 사라의 핍박을 못 이겨서 광야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샘에서 살피시는 이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샘물이다 라고 그 이름을 샘물의 이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하갈은 참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목숨의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었지만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13년 전에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마일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모습이든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도 또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이스마일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약속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이 말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 했습니다. 하갈에도 13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마일로 하여금 이스마일로 하여금 큰 민족 한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했을 때 하갈은 다시금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라의 밑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도 또 하갈에게도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2장 12절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호순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이다 도저히 아무 소망도 없고 가능성 없는 순간까지도 기다려야만 하는 그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결코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배웠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기다림과 신뢰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다려본 사람만이 신뢰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기다려본 사람만이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의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를 보면서 조지 뮬러처럼 정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싶다. 마음의 소원이 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너무나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또 매달리고 기도한다. 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란다. 쉽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기도의 영광을 알았고 기도의 진정한 본질에 접근하게 되었다. 조지 뮬러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러나 처음에겐 어려운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눈물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조지 뮬러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고 기도의 영광을 배우는 시간임을 그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도의 기다리는 시간에 허락해 주십니다. 인내의 시간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송치, 기도의 응답만 주목하면 그때는 눈물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시간은 결코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나에게 기도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부터는 그랄왕 아비멜레카 그 군대의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강력한 세력을 가진 왕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일기 족장에게 화친조약을 제의하였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레카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또 그의 모든 재물을 탈취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 아비멜레카는 아브라함과 화친조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일까요? 이미 20장에 기록한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가 취하는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정에 징벌을 내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것을 이 아비멜레카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비멜레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그때 아비멜레카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 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대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 대목에서는 아비멜레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까지도 보여집니다. 아마도 아비멜레카는 사라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삭을 낳는 사건에 통해서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기에 이제는 그 큰 두려움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가장 강하고 능력의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하니 마귀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세상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인데 그 싸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그냥 끌려다니고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을 두려워하고 숨어 있어야 할 자가 아니라 당당히 맞서 싸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책에 이런 예화가 있죠. 시댁 식구들의 핍박을 견디는 한 집사님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것이 참 두려워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 괴로운 것을 명심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더 이상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단다. 나는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나아가니 통쾌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고 또 그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시댁에 가는 발걸음조차 가벼워지고 잦아지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관계가 회복되고 자주 살펴드리니 어머니에게도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전해지고 어머니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제자훈련 교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오늘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나아갈 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 발걸음을 통해서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이 틈탈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두려워 떤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 마귀는 우리를 주목하면서 두려움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하시든 묶여있는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붙잡고 있는 악한 영혼들을 향해서 강하게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묶여있는 자를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마귀를 멸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찾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1절과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시기가 이루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 기다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깊은 영성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삶의 태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약속의 말씀이 송치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노여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막혀있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노여있는 성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님 어느 것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될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다리는 시기가 그 인내의 시기가 고통과 눈물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 주님을 주목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만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침을 경험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승리의 시간으로 바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성도들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랜 시간 눈물로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태어나무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가 크게 웃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쁨과 웃음이 허락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아비멜레카 그 군대장 간 비골이 아보람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보람을 보고 아비멜레카 세상은 아보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힘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소유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힘주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비멜레카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보람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향해서 화친조약을 맺었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의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으로 나아가 직장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의 이름을 소유한 자로 담대히 나아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나아가 주의 복음이 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매 순간 부딪혀오는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크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승리의 고백과 승리의 성취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